세군다리가는 포르투갈의 축구 2부 리그로 프리메이라리가의 하위리그이다. 최상위권 팀들은 프리메이라리가로 승격하며 최하위권 팀들은 2019-20 시즌까지 캄페오나투드 포르투갈로 강등되었으며 2021 시즌부터는 새로 신설되는 리가 3로 강등된다. 2018-19 시즌부터 18개의 팀으로 대회가 이루어지며 이 중에는 최상위 리그의 리저브 팀도 포함한다. 현재까지 서로 다른 20개의 팀이 우승했으며 초대 우승팀인 파수스드 페헤이라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우승기록을 가지고 있다. 1990년도 전까지 포르투갈의 전국규모의 프로리그는 프리메이라디비장이 유일했고 다음 하위리그는 세군다디비장이라고 불리던 지역리그였다. 1990-91 시즌에 세군다디비장두오나라는 명칭의 프로축구 2부 리그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세군다디비장은 세군다디비장비로 바뀌며 3부리그로 옮기게 되었다. 1999년에 포르투갈 프로축구연맹 2일 2부의 전국리그 운영권을 가지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 현재의 리그 설립 전에는 세군다디비장 세군다디비장두오나라고 불렸다. 포르투갈 프로축구연맹 299년에 양대리그의 통제권을 갖게 되면서 세군다리가 로 계칭하였다가 2005-06 시즌에 리가 두오나로 바뀌었다. 2012-13 시즌이 시작되면서 다시 세군다리가로 바뀌었고 2015년부터 메인 스폰서였던 에리드먼의 이름을 따 레드먼 리가프로로 불렸다. 이후 스폰서식 종료로 2019년부터 리가프로로 부르다 2021년부터 리그 개편에 따라 리가포르투갈 2로 바뀌었으며 포르투갈의 보험사인 sabseg 가 후원사를 맡아 리가포르투갈 e-sabseg로 부르고 있다. 기존의 24개 팀이 참가하던 리가프로는 2016-17 시즌 22개 팀으로 줄었고 2017-18 시즌부터 20개 팀으로 줄었다. 다음 시즌에 참가팀을 18개 팀으로 다시 줄였다. 리그가 진행되는 동안 각 팀들은 서로의 홍구장에서 1경기씩 진행해 서로 2경기씩 치른다. 24개 팀이 참가해 각 팀마다 총 46경기를 한다. 시즌이 끝난 후 최상위 2개 팀은 프리메이라리가로 승격하며 최하위 3개 팀은 캄페오나투드 포르투갈로 강등된다. 24개 팀이 총 46경기씩 치르며 최상위 2개 팀은 프리메이라리가로 승격하며 2016-17 시즌 참가팀을 22개 팀으로 맞추기 위해 기존의 3개 팀에서 최하위 5개 팀이 캄페오나투드 포르투갈로 강등된다. 22개 팀이 총 42경기씩 치르며 최상위 2개 팀은 프리메이라리가로 승격하며 2017-18 시즌 참가팀을 20개 팀으로 맞추기 위해 기존의 3개 팀에서 최하위 4개 팀이 캄페오나투드 포르투갈로 곧바로 강등되며 17위 팀과 18위 팀은 캄페오나투드 포르투갈 북부와 남부지역의 준우승팀과 플레이오프를 가져 승격 혹은 강등을 결정하게 된다. 20개 팀이 총 38경기씩 치르며 최상위 2개 팀은 프리메이라리가로 승격하며 2018-19 시즌 참가팀을 18개 팀으로 맞추기 위해 기존의 3개 팀에서 최하위 4개 팀이 캄페오나투드 포르투갈로 바로 강등된다. 18개 팀이 총 34경기씩 치르며 최상위 2개 팀은 프리메이라리가로 승격하며 기존처럼 3개 팀이 캄페오나투드 포르투갈로 강등된다. 포르투갈의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2020년 3월 12일에 LPFP는 리그를 무기한 중지했으며 당시 마지막 순위 기준으로 가장 최상위 2개 팀이 승격하고 최하위 2개 팀은 강등되기로 했지만 프리메이라리가의 비토리아FC와 시디아베스가 재정문제 등으로 리그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며 곧바로 캄페오나투드 포르투갈로 강등되면서 강등팀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